그럼, 형님! 야, 강아지 여기서 뭐하냐? 폰도 꺼두고 아, 배터리가 없어서 너 여기 어떻게 알았어? 내가 그런 친구다, 어? 넌 나라지 않게 여기지만. 이제 은별이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. 걱정할 게 뭐 있다고. 우리 집으로 가자. 어? 친구가 노숙자의 실업자인 게 싫어서 그런다. 가자. 야. 가자. 야. 좋아. 야, 강아지. 너 여기 혼자 산다고? 응. 자식, 성공했구나.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써도 돼. 야, 저거 저거. 저거, 저거 남자인사 아니야? 어? 와, 진짜 멋있다. 배 안 고파? 나 진짜 배고파. 밥 안 먹었어. 잠깐만 기다려. 자. 음. 너무 맛있는 거 해줬거든. 이 또 라면은 내가 전문가급이지. 밥은 없어? 이미 돌리고 있지. 밥이 안 하고 이겨왔네. 뭔데? 알아맞혀봐. 뭐야? 은별이 회사 팀장님이 보내주신 은별이 안무 동영상. 야, 진짜? 야, 그거 봐봐, 봐봐, 봐봐. 나 좀 보게. 어?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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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얘 진짜 좋은 걸 맞아? 야. 뭘고자 하나님. 안녕!